이제 부정선거 유행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 그동안 이제 많이 취재도 하셨을 테니까 대표적인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보면 일단은 이게 부정선거가 두 가지 영역으로 하나는 디지털 영역 있고 온라인 영역 그 다음에 하나는 아날로그 영역 이렇게 두 개를 오프라인 영역 그렇습니다 두 개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학사님도 선거 결과 통계를 보면서 이 통계가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제 이것이 디지털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거기에는 또 통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오히려 오프라인 상에서 온라인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심이 많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조작이 상당히 대세를 차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뭐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 사람들이 사용했구나 그런 생각 갖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만 만약에 조작을 해가지고는 바로 들통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내지는 아날로그 현실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위험 리스크를 많이 줄여나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확인 들어올 일도 없지만 만약에 재검표하자라고 들어오는 일종의 변종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방어심이 조금 낮아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민경욱 의원이 재검표, 증거보전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사람이 이제 좀 느슨해지고 방심했기 때문에 그 약간 거친 개입이라든지 거친 조작 같은 거가 좀 섬수했으면 발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들이 수면위로 드러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꽤 있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그동안 쭉 관심 갖고 선거 전부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어디서 그것을 입증해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집었던 게 봉인지였습니다 봉인지는 왜냐 투표함을 통째로 갖다 태워버릴 거냐 아니면 그 함을 재사용할 거냐 이런 문제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통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각시키기에는 이게 힘들어 네 매연도 많이 나고 플라스틱이고 그렇다면 이 함을 재활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함을 열어야 된다 열기 위해서는 뭘 건드려야 된다 봉인지를 건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 거예요 예리하시네요 네 그걸 언제 그런 생각했습니까 이 생각을 5.9 보궐대선 끝나고 이제 6.13 선거 보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왜냐하면 저도 그때까지도 6.13 지방선거에서 봉인지를 살펴보기 전까지는 봉인지를 떼어낼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봉인지의 서명을 보고 나니까 이게 필체가 다르더라는 거죠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아예 글자가 자기 이름 조사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돌림자 같은 뭐 형제 이런 상태로 나온 거죠 그걸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네 보면 천천히 요거 보십시오 네 자 이게 이제 그 같은 사전투표소 송파구인데요 송파구의 같은 사전투표소에서 그 1일차와 2일차 내지는 같은 날 같은 날 투표함을 두 개 만들 때가 있어요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인 투표인들이 많이 왔다 해서 함을 하나 더 만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투표함의 봉지를 비교했더니 이제 같은 사람이 사인했을 거라고 보는데 오전 오후 뭐 다른 사람이 사인하지는 않았을 건데 보시다시피 하나는 오태환이고 하나는 오태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오태환씨가 있고 오태환씨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일 건데 서명이 달라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별도조다 이제 이 상태로 봐서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오태환으로 쓰고 하나는 오태환으로 썼다는 얘기죠 필력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데 또 이거는 이제 박종화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필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이제 봉인제로 사용됐고 이게 또 봉인제로 사용되고 네 다른 함 함은 다른데 함은 다른데 같은 날 또 송파갑입니까 이때는 송파갑을 병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이 장정은씨도 필체가 전혀 다르고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김준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제 2018년 6.13 네 18년 6.13 때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 뭔가 봉인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는 김준환씨와 김준화씨가 됩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2018년 6.13 지방선 끝났을 때 언제 이거를 포착했습니까 이걸 포착한 거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좀 지나서 했어요 한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걸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거를 제가 그 당시 6.13 지방선거 때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봉인제 좀 찍어달라고요 특히 이제 사전투표함은 그렇게 이틀이 하니까 같은 투표 참관인이 아 참관인이죠 관리관이 두 번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건드릴 수가 있다 이 부정선거범들이 투표관리관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추론을 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본격적으로는 6.13이 끝나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이런 봉인지에 대한 이상현상을 제가 워낙 그 당시 좀 바빠서 검토를 못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검토를 하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필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이제 확대시켜 놓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6.13 때 문제의식을 했고 이번에 4.15 때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전투표함 투표서에서 찍은 사진과 개표서에서 찍은 것을 비교해 보고 싶다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몇 분 안 들어주셨어요 결과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이제 제가 알았죠 송파 개표장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몇 장의 그 투표서에 봉인지를 제가 인증샷을 확보를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신 분들한테 글을 가져가서 개표장에서 확인을 했던 거죠 직접? 네 직접 현장에 가서 개표서에는 직접 참가를 하셨고? 아니요 저는 참관인이 아니고 관람석에서 관람석에서 참관인들하고 개표하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받아서 이제 자료도 받아보고 이제 개표장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노트북에 담아서 비교를 해본 거죠 그중에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걸렸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선관위가 나중에 문제를 삼았는데 말이죠 이게 4월 10일 오전에요 투표함을 만들어 놓고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빈통인 걸 확인하고 참관인들이 측면에다가 핀을 꽂아서 잠금을 해놓고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념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게 아침에 서명을 합니다 이거는 오후에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함을 만들 때 그래서 만들 때 안 했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연결 그걸 뭐라고 하죠 잠금핀입니다 잠금핀을 하고 잠금핀이 여기 이렇게 측면에 나와 있는데 잠금핀을 하고 그 위에다가 투표 시작하기 전에 안에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잠금핀 채우고 봉인지를 붙여야 돼요 이 봉인지를 떼어내게 되면 이 잠금핀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봉인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떼어내서도 안 되고 그대로 개표장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 것이냐라고 기다렸습니다 안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일말에 제가 예측을 하고요 이게 근데 개표장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개표장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4월 11일 날 사전투표 10일 날 10일 날이고 첫날 아침에 그럼 4월 15일 날 이 투표함이 안 왔다 이야기 아니 함은 왔는데 봉인지가 안 왔습니다 봉인지가 안 왔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인지가 안 왔습니다 떼어냈습니다 봉인지가 안 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개함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거나 안에 있는 거 깼다는 이야기 이제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cctv에 포착됐던 것도 결국은 일맥상통한 거죠 새로 봉인지를 붙이고 그 집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매직펜인가 사인펜을 가지고 사인했잖아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천동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곧 남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또 이것이 양천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건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남양주 물류창구의 주변에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던 많은 종류의 엄청난 양의 봉인지 그 다음에 기표용 도장 기표 도장 그 다음에 인주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장금핀 장금핀도 그게 다 발견됐잖아요 잘라낸 거 그게 다 발견됐으니까 모처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고 자 모처라는 게 어디까지 접근하냐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구조를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상가 건물의 한 층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말이죠 구리 씨도 그렇고 남양주 씨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복도 빌딩의 복도까지 들어와서 사전투표함을 접수시키고 동행했던 경찰관과 참관인들은 돌아갑니다 선관위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사무실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건 선관위 직원들의 몫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개항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직접 가서 쫓아가서 제가 투표소에서 따라가서 접수시키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6.13 때요 그때 보니까 복도에서 접수를 받고 그 경찰관도 돌아가고 딱 거기까지가 이제 그렇죠 경계선이죠 경계선이죠 업무 인수인계 그렇죠 투표함 업무 인수인계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관위 직원들을 받아서 그 안에 이제 저는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남양주권을 보니까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미래통합추천위원이더라고요 서명하고 있는 사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미래통합추천위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이제 그 사무실 내 별도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판넬로다가 칸막이를 만들고 창고를 임시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보관하는 과정이고 그 창고 안에만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 밖에 나가면 CCTV의 사각지대입니다 그 사각지대와 접수대 사이에서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라는 또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CCTV에 포착됐던 인물들은 누군지와 대충 나옵니까? 네 그거 선관위 직원한테 전화해 보니까 서명했다는 사람은 정의당 참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 사람은 선관위 계장 또 한 사람은 미래통합당 추천위원 또 한 사람은 알바생 그러면 그 안에서 왜 그렇게 사실 그 사전투표소를 떠난 투표함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일체의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에서 손을 댔다고 하던가요? 이제 서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이 빠져 있으니 그것을 자기네가 보완을 했다 보충을 했다 이런 주장이죠 서명이 참관인의 서명이 없이 개표장까지 오게 되면 사전투표소에서 마치게 되면 사전투표함에 봉인을 하고 다른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인을 하고 그런데 그게 복잡한 것들은 사인을 한 서너 개 정도 투표함마다 할 거로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게 사인이 빠지는 한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투표관리관이 관리관이 하는 일이 유일하게 그날 한 만들고 아니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하고 몇 군데 이게 합니까? 네 군데입니까? 아니면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 측면 양쪽에 아니 근데 측면 뭐 양쪽 양쪽 위쪽 하는데 위쪽은 그것도 투표 끝나고 마지막에 그런데 뭘 그렇게 복잡한데 그걸 사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투표 시작할 때 더더욱 집중력이 더 셀 때인데 그렇죠 옆에다 사인을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변명은 잘해요 변명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을 합니다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이제 투표 시작합니다만 안을 보고 그런 긴장감 된 순간에 뭐 백 군데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사인하고 시작하는데 그걸 안 해? 사인을?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에 문제의식을 통계 조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계 조작은 소수만 동원하면 되니까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당히 저는 아주 순수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참 복마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이게 뭔가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선관위라고 이거 선거관리만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하는 선관위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일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변명이 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침에 사인을 했는 게 이게 안 왔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자 안 온 것을 이제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개표장에서 확인했죠 그것도 제가 개표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개표 창관이 찍어온 사진하고 비교하면서 드러난 거지 만흥인 것 같이 봤습니까 아니요 사진을 찍어왔고요 그걸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노트북에서 두 사진을 비교해 본 거죠 어떻게 비교했느냐 어차피 이 4월 10일 날 투표함이 하나입니다 사전투표소 아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었구나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하나 석촌동 사전투표소는 그렇겠네요 그거를 투표록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날 현장에 와 있던 투표록에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하나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일 차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좁고 있죠 표찰 스티커를 보고 그 위치에 있는 봉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최준호라는 저 투표관리관 그리고 5명의 창관인이 있는 저 서명 저 봉인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촌 사전투표소 1일 차 그리고 이 가로 안이 빛난이었는데 송파구 다시 3025라고 투표함의 고유번호를 적어놓습니다 1일 차의 사전투표함인데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이 투표관리관의 필체도 달라졌고요 투표 참관인 자체가 바뀌었어요 5명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김동욱과 서미선이라는 사람은 밖에 있는 거죠 자 이것하고 이제 남양주에 서명하던 그 영상이 오버랩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는 없죠 지금 지금 띄울 수 있죠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띄워보시죠 오지게 걸렸네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걸렸다 그랬더니 이제 선관위에서 오히려 저한테 문제를 삼더라고요 이야 이거 정말 문제네 이게 이제 개표소에 등장하는 그런 투표함이고 네 이게 이제 4월 10일 날 투표 시작할 때 새벽에 붙였던 봉인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이거는 국민들이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4월 10일 날 이 사전투표가 시작될 때 봉인지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 봉인지는 실종이 되고 개표소에 이게 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날 개표장에서 유튜브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나갔어요 그럼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또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변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어떤 변명이 나왔냐 이거는 투표관리관이 투표가 다 끝난 6시 35분에 투표록에 기록을 해놓고 바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네 아니 이걸 아침에 시작할 때 붙인 건데 뭐 네 그런데 이것이 훼손이 되는 바람에 훼손이 되는 바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떼어내고 그것도 투표 끝난 6시 35분에 그 6시 35분이라는 시간은 남양주에서 함을 창고에 들여놓고 서명을 하던 그 시간이 6시 42분입니다 영상에 보면 아마도 그 창고 밖에 있었을 시간이 아마 6시 35분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하고 일치됩니까? 남양주에서 그 창고 밖에 남양주 선관위 사무실에 있었을 시간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큰 증거네요 결국은 투표함을 바꾸치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단정을 못 짓죠 지금은 우리가 단정짓게 되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갔나 이야기죠 이 봉인지가 네 떼어냈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뭔가 큰 걸 잡았다 이랬더니 이제 변명이 나온 거예요 변명이 변명이 투표력에 기록해놓고 이 서미선이라는 이 창관인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의 동의 하에 이렇게 새로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양주에서도 그렇고 이게 석촌 사전투표에서도 그렇고 저녁에 서명하는 창관인들이 이걸 아침에 거를 떼어내고 서명할 권리가 있느냐 없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선관위가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가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봉인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잖아 그렇죠 대면 어떻게 되느냐 저녁에 서미선이라는 것처럼 저녁에 창관인이 저걸 떼어낼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아침에 봉인지가 의미가 없어요 투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투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변명을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다 양천구에서는 4월 12일 날 새벽 6시에 선관위 앞에서 봉인지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발견됐냐 나중에 선관위 변명을 들어보니까 그 직원의 구두 밑창에 붙어서 나갔답니다 그러면 구두 밑창에 붙는 그 상황은 어떻게 벌어졌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상상할 때는 선관위 사무실 바닥에 봉인지가 널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막 다니다가 밟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상되느냐 아 봉인지를 막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가운데 어지럽다 보니까 밑창에 하나 붙은 걸 미처 몰랐어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오다가 걷다 보니까 구두 밑창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려져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남양주 동영상하고 비교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요 그것도 야당 추천 의원이라는 사람이 보는 가운데 저렇게 안 되는 서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영상을 확보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박 증거를 잡았다는 겁니다 대박 증거를 자 그래서 어떤 대박 증거냐 그랬더니 봉인지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 설명했던 그 내용은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창문에다 봉인지를 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이는 그 장면 봉인지에 서명하는 장면이 이제 저한테 딱 걸린 거죠 열심히 서명하고 있는 사람이 정의당 참관인이죠 정의당 정의당 참관인이라고 이제 선관위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의당 참관인인데 무슨 권리로 찍어서 사인을 다시 하죠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게 이 자체로 불법이죠 이 자체가 네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표소를 떠난 상태에서 임의로 사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사인이죠 그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봉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누가 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일로 들어왔느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운반조인데 운반조가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견됐어요 한마디 하니까 바로 쫓아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 손을 보게 되면 라테스 공무장갑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거 서명 하나 하자고 온 참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관인은 이 선관위 사무실에 있을 일이 없어요 보통은 인수인계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의당 참관인이라고 했죠 정의당 참관인 자체에 대한 신혼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현재 우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이거는 형사고소를 해서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하면 인계인수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장이 이런 분들은 미통당 참관인이고 이분들은 정의당 참관인이고 그렇게 이제 그렇죠 이렇게 미통당 야당 추천위원이 보고 있었고 또 이렇게 참관인이 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 이게 선관위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구나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검찰 조사가 들어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네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검찰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검찰조차도 잘 기대를 안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방법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이 아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여론에 의해서 이제 여론의 심판 밖에는 없습니다 하... 나나 검색해 계약 vai slide 하... 캬 편 들 di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